자 동생분 보러 오셨을 때 동생분의 사주로 보니까 동생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다는 소리를 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래도 어렸을 때 조금였을 때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말하자면 명딸이 올려줘야 되는 사주라는 얘기예요 명딸이 복딸이 올려줘야 되는 사주고 이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을 들여줘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근데 걔 형만 그렇게 하고 얘는 안 했어요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는 형보다는 이 동생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내가 생각나는 걸로는 큰 동생이 형 엄마도 있고 형 엄마도 집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얘 동생도 그래야 돼요 동생도 그렇게 해서 빌어줘야 돼 부모의 공이 별로 없어 없어요 부모의 공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형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두 부모 섬겨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정신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미친 게 아니고 정신이 이랬다 하다가 죽대가 없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러는 형국이다 그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혼잣말로 뭐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든지 지금 이 동생분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게 그렇게 된다고 보여 이 동생이 근데 누나가 동생을 지금 보러 왔잖아 근데 누나하고 동생하고는 봐도 상극이나 소리가 나와 누나 말을 잘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나오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왜? 누나 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본인 대신 보라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동생 보라고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센 사주 팔자고 그쵸?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어 우리 동생이 내가 누군데 이런 우쭐 우쭐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주가 있어 그때는 지가 그래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랬으니까 응 응 응 그게 있어 그게 어떤 기백은 있어 아직도 나이가 내 모레면 70이야 어? 8세구나 응 그러면은 그런 기백 나이가 먹어도 그런 건 있다고 남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 막 남들한테 가서 이거를 못하는 사주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절대 못하는 사주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입 밖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주예요 어? 독불장 같아 어떻게 보면 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얘기를 말을 하면 또 그거에 또 쏠깃해가지고 또 잘 들어 어? 또 이렇게 해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면 이거 딱 막을 친다 내 말은 그래서 질색을 하고 안 들어 여기 엄마하고 동생분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동생하고 엄마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고 어? 안 맞는다고 왜? 엄마도 고집이 있어 이 동생도 고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만 하는 거야 내 얘기만 동생은 내 얘기 어? 여기 엄마는 엄마 얘기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구 상대방이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둘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얘기에 어떤 이게 없어 결말도 없는 대화 어? 얘기하다 보면 싸움 싸움하고 진짜 싸움 안 하고 헤어지면 그만 진짜 좋아 근데 그렇지 못해 결국 얘기하다 보면 싸움 박질하게 돼 여기서 사진 찍어서 내 얼굴이라도 해서 전보는 거 다 녹화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 사주 팔자야 직성이 강한 사주 팔자야 내 직성 내 성격이 강하다고 어? 내 직성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어도 어디 가도 대장 노릇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승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주 팔자를 가졌어 근데 지금 어디 아파?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프다고요 응? 몸이? 동네 산에 그러는데요 그렇지? 어디 아프다 소리가 나와 명딸이 올려줬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어? 어찌 보면 명이 긴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팔아주고 시험공모 해서 명딸이 올려줬어야 되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큰 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네 응 왜냐하면 집안에도 다 빌던 공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줄이 있는 집안이야 승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공줄이 있어서 밑두가야 되는 집안이다고 그런 어떤 공줄을 조금 믿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집안이다 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변명이 어디가 아프잖아 그러면은 위가 아프든지 장이 아프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안 나와요? 응 지금 암 걸렸대? 네 어? 어디? 뭐 저기 뭐야 전립선이라고 여기 여기 다리 아 여기 고관절? 네 어? 네 암이래?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한대요 근데 아까 병원만 저렇게 들라버리고 응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아주 나더러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가지도 않아요 아니 고관절 암이 걸렸으면 병치료를 해야지 왜 엄마가 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조상님들이 나오시니까 응 조상님이 도움을 좀 받으면 치료가 잘 되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 근데 이 동생이 그 조상님을 믿냐고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우는 거지 뭔 개소리야 이러지 뭔 조상은 뭔 묘상이야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 동생은 그 고집으로 얘기를 한다고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몰임은 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픈 게 나와 근데 미리 뭘 했어야지 암이 걸렸든 어쨌든 아무튼 아픈 걸로 나온다고 이 동생은 근데 엄마하고 싸우는 게 조상한테 빌어라 이 동생은 조상한테 못 빌겠다 그렇게 싸우는 거야? 엄마가 말하는 조상한테 빌으라는 건 어떤 의미로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굿이라도 하고 조상 대우를 해라? 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엄마는 조상을 믿었어 엄마 반무당이잖아? 엄마 엄마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큰 동생이 또 있거든요 큰 동생이 형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거길 정성으로 다녔고 아버지도 다녔고 그때는 온 식구가 다 다니면서 빌고 큰 행사 있으면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큰 동생을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 우리가 이제 너무 아버지가 아팠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걸 못했지요 엄마가 지금 조상 물론 내가 힘들고 하면 조상이 매달리고 하는 건 맞겠죠? 그쵸? 조상이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절대 이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쵸? 안 들어요 확고공님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가 지금 딸이면서 맞이에요 걔는 셋째 동생이고 그래서 그렇게서라도 좀 도움을 받으면 걔가 좀 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조상 대우를 해서 조상님이 돌봐서 아픈 것도 살리고 엄마 생각은 근데 여기 남동생 생각은 아니 암인데 암을 껴내야지 낳는 거지 뭔 조상이 나를 살려주냐 근데 조상이 그래도 조상들이 도와주면 약발이라도 잘 받고 병원 가서 치료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동생은 절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죽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누나가 말을 하잖아 안 들어 차라리 엄마가 뭐 우애로 얘기하든 이 저기 뭐야 동생이 명줄이 짧고 이거는 나오니까 나오니까 점에서도 좀 명줄이 짧고 아파야 되고 이런 사주니까 그러긴 한데 진짜 자기가 절실하면 이제 그때 가서 누나 말을 듣겠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 언제 고집이 있어서 안 듣나는 얘기야 집안의 공줄이 아버지도 공 들고 다 집안의 공줄이란 말이야 공줄이란 말이지 근데 이 동생은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먼저 믿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엄마하고 안 맞아 이렇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 대려 엄마 편이 아니라 동생 편 들은 게 여기 돼버려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치? 그치? 내가 얘기하면 이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쵸? 그러니 엄마 편을 들어주고 엄마 말대로 조상 대우도 하고 좀 빌고 구식아도 하고 그래서 이 동생이 조금 뭐 수술을 암 수술을 하더라도 잘 낳고 엄마는 그렇게 조상한테 매달려보자 지금 이런 거잖아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이 동생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렇게 냅두세요 안 든다고 선생님이 보실 때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무슨 도움? 조상님들 도움을 아니 당연히 조상이 있으니까 어? 자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는 조상을 믿고 사는 종교잖아요 저는 그냥 내밀어 두더라도 내가 그냥 조선에서 내가 그냥 여동생이나 데리고 가서 쟤를 해주면은 저거는 볼 수 있을는지 일단은 일단은 이 저기 뭐야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게 먼저겠죠 병원 치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 그게 금방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엄마가 동생을 여동생을 데리고 가더니 해서 공을 들여줘 내 동생 살려주시오 하고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생한테 네가 좀 이렇게 해서 공 좀 들여봐라 하면은 이 동생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고 엄마가 동생을 생각해서 누나 된 입장에서 내가 진짜 어디 가서 공이라도 들여서 어? 우리 동생 잘 살고 이렇게 안 아프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엄마가 대우하는 거는 엄마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상 대우를 했는데 이 동생이 좀 나아졌어 그럼 누나 고마운 건 알겠죠 지는 싫다고 바락바락 대들어도 그죠? 그 공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엄마가 그게 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동생을 조금 어? 김명희로 이어주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하시면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는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응 내가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응 걔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괜찮겠죠 나지겠지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 명다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팔아요 어렸을 때 팔아서 어렸을 때 하는 거지 지금 나이 70먹은 사람은 명다리를 팔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마음의 정성으로 엄마 마음의 정성으로 내 동생이 명이 짧다 하면 어? 내 동생 명 좀 이어주세요 칠성임 전에 필요들든지 이렇게 해서 엄마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그리고 공줄로 살아온 집안이기 때문에 공덕은 있겠죠 그죠? 공덕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아는 데가 있거나 어? 아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빌어줘야 된다 동생은 그러신 데가 있으면 엄마 마음 편하면 아는 데가 있는 건 없고요 내가 이제 유튜브를 봐서 몇 군데 다니면서 봤어요 점을? 네 내가 공짜 점은 오늘 첨 번 온 거고 내 돈 들여서 다녔어요 아마 한 네 군데 정도 갔었어요 돈 꽤 많이 까먹었는데 거기서들은 다 다 그렇게 하면은 덕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덕을 못 본다는 건 얘기 못 본다 하지 말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엄마는 굿을 하고 조상한테 공을 들이면 이 동생이 다 이 동생이 다 케이유하고 완전히 낫느냐 그거잖아 그죠? 그래도 지금부터는 많이 낫으면 어 그거잖아 지금부터 많이 낫으면 그렇지 그 바람으로 엄마는 정성이라도 들이자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덕은 있다 공덕은 있지만 공덕은 있지만 이 자기 자신이 어떤 매달리려고 그러고 어떤 간절함이 이 자신한테서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조금 그런 데서 안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안에서 나중에 만약에 안에서 동생한테 뭔 일이 있으면 여기 누나가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공들이라고 그랬지 공들여야 너 오래 산다고 그랬지 어? 이러면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소리하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생각 안 하시고 어떤 그런 죄책감 없이 살실려고 그러면 내 조상 밝히는 거고 내 조상 대우해 주는 건데 그죠? 어디 가서 괜히 저기하는 게 아닌데 그게 또 핸드폰 들어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딴 데서 다 물어보시고 이제 다 아시겠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야 돼요 본인이 당사자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야지 커야지 어떤 고비는 넘어간다 하지만 내년 시절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년이 걱정이에요 내년 시절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꼭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나는 엄마가 더 병날 것 같아 동생한테 뭔 일이 생기면 그래서 내년 시절 조심하라고 하고 이 동생이 내가 진짜 내 할아버지 뼛줄에 아버지 뼛줄에 엄마 저줄에 나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이 동생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라도 내가 한번 믿고 내가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 동생이 그러시면 엄마가 더 편해지겠는데 고집이 고집이 너무 셉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네 그러면 나는 지가 돈이 없어서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 돈도 아깝고 아깝고 이 동생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믿기도 싫고 그런 거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 진짜 뭔 일이 사단이 생기면 뭐지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 살아야 되니까 내년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이 내년이 문제긴 해요 내년이 그게 엄마가 그런 거 저런 거 이 동생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엄마 마음 편하고 싶으시면 많이 칠성전에 빌고 하세요 뭐 내가 어디가 빌지도 모르고 어떻게 빌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는 아는 게 없어요 저도요 그렇게 하셔야 돼 나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것보다 내 동생이 이렇게 아프니까 내년 수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상님 전에 내 아버지한테 빌든지 빌어서 얘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시면 하시는 게 옳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내가 마음이 내키면 엄마도 직성이 있는 사주인데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시면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게 편편히 좋지는 않아요 그러시겠지 나이도 연세도 있고 이럴 텐데 뭘 하려면 어디가 돈을 빌려야 되지 내가 가져있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중에라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그때 의논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년 시절 넘기 전에 엄마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엄마는 그게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근데 애시장초 잘못했다 애시장초 명달이 올렸어야 되는 자손이었다 그런 동생이었다 아시겠죠 네